성과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이종범 웨툰스쿨의 마침 산책시간 재녹음입니다. 긍완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3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원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혜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작까지부터 되게 난감하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웹툰 형식의 연출이죠. 당장 머리부터 조아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죄송함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 앞에 앉아계신 두 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마침 산책 양혜림 교수님과 홍란지 박사님 정말 바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모셔놓고 열심히 가열차게 한 시간 넘게 녹음을 하고 나서 아주 가열차게 그 위에 딴 파일을 덮어 썼지 뭡니까. 이런 사고가 이런 사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사고의 자세가 아니야. 내가 저지른 짓을 사고라고 표현했네 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물론 두 분은 굉장히 관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과부터 하니까 왠지 막 무슨 조리를 돌리고 저를 주리를 치우고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두 분은 아주 온화한 얼굴로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멍청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표정으로 표정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톡으로 나눴기 때문에 하지만 나 그 폰트에서 느껴졌어. 그래요? 저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이죠. 그렇네요. 두 분은 굉장히 이해해주셨지만 전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해수를 11년 동안 파일을 날려온 경험이 이로써 다섯 번이 됐네요. 지금 그래서 더 있었어. 더 있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입니다. 이랬으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은근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바보같이 파일을 덮어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난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셨다면 분명히 곧 그런 일을 겪으시기에 됩니다. 연재를 시작할 때 완화를 어떻게 그릴까도 있지만 어떻게 파일을 관리할까의 문제로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한 시간 반 정도 신나게 어떤 교집합 때 억수씨와 김민정 작가님과 고하라 작가님과 정말 그날따라 텐션이 좋았어요. 아 불안한 시작이야. 어쩐게 운이 좋더라니. 아주 신나게 공부를 하고 문득 다 같이 깔깔거리고 웃다가 제가 액정하다 봤는데 0분 0초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어.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어. 플레이를 안 누른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맛집 산책 때 한 번 죄송합니다. 말할수록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피해는 없지만 제가 패널분들께 큰 폐를 끼셨습니다. 그 사이에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쳤네요. 엄청 춥죠. 그러게요. 겨울 우리 저 홍쌤하고는 이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뭐야 겨울 하면 가장 먼저 이 겨울임을 직감하게 만드는 신호가 뭡니까? 양쌤 그냥 평범하게 입김 아니에요? 입김이군요. 추위 추위가 딱 집에서 나왔는데 입에서 입김이 나온다 그러면 빼박 겨울이구나 라는 느낌이죠. 저에게 그 입김이 기준은 약간 겨울임을 컨범받는 느낌이고 겨울의 첫날이라는 느낌은 저도 모르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킬 때 따아 데이 오늘 내가 따아를 처음 시켰구나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호빵을 목격한 날이래요. 호빵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걸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기만의 계절감의 신호를 수집해놓으면 연출할 때 꽤나 쏠쏠하게 쓰인다. 저도 어제 샀습니다. 호빵 아 그렇군요. 마트에 갔더니 나왔더라고요. 이제 호빵 시식대가 생긴 걸 보면 겨울이구나 하죠. 아니지만 편의점에 그 오뎅바도 있고요. 네네 아 오뎅 맛있죠. 그리고 먹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옷을 가지고 많이들 또 판단하시더라고요. 그쵸 코트 입으면 파카 구스 코트는 오늘 코트는 가을이고 패딩을 입어야 겨울입니다.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아 경남지 교수님은 약간 얇게 입으시니까 저는 코트로 못 버텨요 겨울을. 저도 못 버텨겠느네요. 저의 첫 패딩은 언제나 패딩 조끼다 보니까 가을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언제나 정보성 교육성을 신경 쓰는 유튜브 파티스트인 만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절감 혹은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나 이런 것도 평소에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연출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 봄은 있는 것 같아요. 어 뭔데요? 더러운 눈 눈 질척질척해가지고 발에 막 들러붙고 되게 시커멓고 더럽게 녹아가는 대부분 봄은 벚꽃 이런 거 아니에요? 개나리 진딸래 제가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오염된 눈 사실 오염된 눈이야말로 봄에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발에 막 묻어갖고 몇 걸음 걸으면 막 바닥에 봄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뭔가 그러면 아저씨 봄이야 이런 느낌. 오염된 눈은 봄의 상징이다. 괜찮은데? 좋습니다. 오늘 저 근황 있어요. 뭡니까? 저 토요일날 부산에 다녀왔어요. 아 근황을 빙장한 홍보 시간입니다. Let's go! 아 홍보? 홍보. 홍보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는 시점에는 설명회가 다 끝났을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부산에 내려간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공정계약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업계의 여러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사전에 데이터 분석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작가분들께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웹툰 산업 구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설명회를 2회 하기로 했어요.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1회씩이요. 그래서 저번 주 그러니까 11월 16일 11월 16일 토요일 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그 설명회에 참석했던 작가님들 중에 제 지인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대박이었다. 그래요? 저 너무 말씀을 다 못 들어서 너무 띄엄띄엄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의 입장 차가 있죠. 들으신 분들의 느낌은 정말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잘 담고 있었다. 다행입니다. 만화가협회가 업계의 변화에 꽤 기민하게 관찰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신인 작가도 아니고 심지어 중견 작가님도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읽을 것까지 있어. 아니요. 아니요. 요거 요거 요거요. 이 설명회가 표방하고 있는 다루려고 하는 작가들의 불안. 이런 겁니다. 여러분. 회사들이 하는 일과 제 계약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업체들과 계약하기 좀 무서워요. 제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만이라도 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검토할 땐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너무 복잡한데 꼭 제가 직접 해야 되나요? 뭐 온갖 종류의 이런 질문들을 맞아요. 낚시를 낚시를 낚시면 안 좋은 거지. 이제 그 설명회의 어떤 본질을 설명해주기 위한 문구를 쓰셨는데 네. 카드뉴스였죠. 이거 유튜브에서도 해주면 안 돼요? 아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회 못하는 사람들 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좋죠. 왜냐하면 설명회는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좋네 좋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도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이미 부산 설명회와 서울 설명회가 끝난 뒤에 이걸 들으쳐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이 정도 웹툰스쿨의 라이브 시간에 한번 모시고 훌륭하다. 박제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훌륭하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 계약서에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좋죠.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홍란진 선생님을 가까워 두고 있는 장점으로 채널에 라이브 거리 하나가 늘었습니다. 네. 기대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번 라이브 때 또 서울 설명회 해주실 거죠. 홍보. 오늘. 네. 오늘 라이브. 오늘 라이브에서 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 마침 산책에 올라갈 시점에는 그게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네. 좀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간 다음에 온라인으로 트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되겠네요. 라이브를 하면 되겠네요. 그럴까 합니다. 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아직 온라인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들으신 분들에게 예고를 드립니다. 조만간 1, 2주 안에 홍란진 박사님 모시고 유튜브 라이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정거래 관련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훌륭하다. 오늘 저와 양쌤의 근황이 겹치죠. 그렇죠. 오늘 근황.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스쿨의 3학년 졸업반 학생분들의 졸업 심사. 아. 고생하셨어요. 며칠에 걸친 졸업 심사 중에 첫날을 저희 둘이 함께 했는데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언제나 뭐 놀랍죠. 저희 졸업 작품은. 그리고 막 보다 보면 저거 되게 멋지다 라고 하면 아 이건 이미 계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지금 이건 연재 중이고요.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섞여 있어서. 맞죠. 네. 정말 대단한 분들. 학생은 학생이니까. 학생은 학생인데 대단한 분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같은 걸 생각합니다. 대단한 실력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특히 그러고 보니까 이종범 작가님의 제자이자 네이버 동료가 된 분이 두 분이나 끼어 있었죠. 저희 반의 졸업 작품을 그리는 와중에 네이버 웹툰의 연재가 시작되는 작가가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두 분이었나? 한 분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한 분은 1학기 때 이종범 작가님, 2학기 때는 저랑 하고 있는 모 학생이 곧 런칭됩니다. 커밍순. 뭐 대놓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네이버 수요 웹툰인가? 수요 웹툰이었나? 목요 웹툰이었나? 아 수요 웹툰은 이미 연재 중인 작품. 수요 웹툰이죠. 럭키 언럭키 많이 봐주십시오. 아 진짜요? 몰랐어요. 쿠키도 좀. 같은. 럭키 언럭키 가천가 작가님이 이번에 저와 함께 연구를 했던 그분인데. 같은 학교에서. 이럴 때는 참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만 해주면 꼭 꼬부 작가님 서운하겠다고. 꼬부 작가님 가십시오. 꼭 꼬맹이를 부탁해도 많이 봐주세요. 재밌어요. 저와 같이는 요일이에요 심지어. 맞아요. 바로 옆에 올라왔었잖아요 저번에. 제가 정말 정말 존경하는 작가 후배인데. 청춘 오람이었었죠. 와. 몇 주간? 한 2주간? 아 그랬는데?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아무튼 여러분 꼬맹이를 부탁해. 이분도 저하고. 재밌어요. 구상 단계부터 함께 연구하던 작품이 지금 네이버에 걸려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회가 새롭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끝도 없습니다. 챙겨줄 사람 끝도 없어. 거기다가 요즘에는 2019 루키 단편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두 작품 걸러서 다 우리 학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생분들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 누구인 것 같은데 라는 심정은 있지만 저는 그냥 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특강자전에서도 2위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거기 또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이거 너무 그 주최측 뽕이 들어간 근원이군요. 이번에 그 이류신문 공모전도 1등도 우리 학생. 맞아요. 장여성도 우리 학생.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저희. 그만해야겠다. 아직 끝도 없는데 그냥 그만하죠. 부끄럽군요. 아 근데 아무튼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그리고 계신 분들 제가 느끼는 게 베가본드와 슬램넘크를 그린 다케이코이너우에 그분께서 자기 인터뷰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옛날에 그렸던 정말 만화는 못 그렸다. 근데 그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렸다. 그러다 어느 날 잡지를 통해서 일본의 반대편에 위치한 자기와 같은 나이대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됐고 그게 바로 모리타 마사노리. 로쿠다나시블루스와 루키즈를 그린 동갑 얘기고 작품 투고를 한 걸 보고 원고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 시야가 넓어져서 다른 사람의 원고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최초의 충격이자 번뇌의 시작이잖아요. 다케이코이너우에도 그랬네요. 그러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다른 사람 원고 보고 도전하나 보면서 막 스스로를 자악하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당장 앞쪽으로 달려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케이코이너우에도 그랬습니다. 비교가 필요한 순간은 나중에 또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희 근황을 간단하게 얘기했고 오늘은 스콘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 정말 중요한 챕터를 할 시간인데 한 얘기 또 하려니까 정말 힘드시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 경험상 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오늘의 마침 산책은 스콘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 거의 뭐 장바이장으로 저희가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쯤되면 오디오 자습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서는 제 3장 홈통에 흐르는 피입니다. 마침 산책 오늘 이 3장의 홈통에 흐르는 피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진도를 막 빼놓아갖고요. 맞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홈통이란 이런 거 구해라는 얘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저번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라는 느낌이 드실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슬슬 가물가물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서슴치 않고 그냥 중복되더라도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홈통이 뭔가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저번에 와 이렇게 헷갈리는구나. 이게 저저번 녹음인지 저번 녹음인지 모르겠네. 저희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이 3장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화가 언제부터 만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해주는 만화의 영혼 만화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챕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저번 녹음에서도 비시물이 근데 이거는 저희의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만화가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홈통을 아는 만화가 모르는 만화가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을 이종범 작가님이 하셨었습니다. 네. 그랬나요? 다들 기억 진짜 잘하신다. 나 사실 기억 안 나. 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래서 되게 대범하긴 한데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이걸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는 있죠. 연출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양해림 작가님께서 언제부터 만화인가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시죠? 음. 스토리 짜고 로그라인 신음실 쭉 짜고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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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공정부터 만화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게요. 어디였죠? 저는 콘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진짜? 네. 저는 콘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SNS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 작가님과 뭐 굉장히 유명한 그림 작가님이 굉장히 생산적인 그러니까 절대 싸운 거 아니고요. 그냥 논쟁이랄지 논의를 하신 걸 봤어요. 개싸움은 아니었다? 네. 절대로. 절대로. 그러니까 어느 분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다 누군지 양쪽 다 누군지 아실 분들인데 스토리 작가는 만화가가 아닌 게 아닐까? 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의 존재에 스토리 작가는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에서 어떤 한쪽이 스토리 작가이면서도 만화라고 부르고 싶으면 최소한 콘티는 짜줘야지 라는 말을 하셔서 이제 거기부터 이제 막 근데 이건 사람마다 전부 의견이 다르고 학계의 정설 같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기는 조금 저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약간 일부러 해상도를 높여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갈 여지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스타트. 저는 그 스토리 작가분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만화가 아닌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 영역과 이건 빼방 만화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영역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예를 들면 만화를 위해 쓴 스토리 만화를 위해 작성한 시놉시스 분명히 만화를 위해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만화적인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만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화가 아닌 형태에 담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콘티는 만화 아닌 다른 이름을 붙이려고 아무리 해봤자 맞습니다. 드라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쪽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고요. 이제 그 어느 만화가 깨서도 스토리 작가가 대본을 써서 글 콘티라고 하죠. 글 콘티를의 형태로 넘기는 걸 비하하자는 게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화 스토리 작가로서도 훌륭한 타이틀 아니냐. 왜 굳이 그걸 만화가로 뭉뚱그리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공정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왜 그러면 그림 콘티도 사실은 만화가 아닌데 왜 그림 콘티를 그리는 스토리 작가는 만화가로 인정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그림 콘티는 만화로 볼 수 있지 않냐. 그 자체로 독립된, 완결된 산출물로 자기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원펀맨의 스토리 작가 분이 콘티에 가까운 형태의 원고를 하셨지만 그것은 만화잖아요. 그렇죠. 마사토키 작가님도. 무라타유스키가 그리지 않았어도 그것은 만화거든요. 그렇죠. 마사토키 작가님을 만화 스토리 작가라고 안 하고 만화가로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티는 그 자체로 만화의 일종인 거다라는 의견과 아니야 콘티는 어디까지나 밑작업이지 이건 만화의 완성판으로는 볼 수 없어라는 의견의 충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완성된 사람만인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약간 눈매가 날카로워졌어. 이종권 작가님. 정말 성인의 반위를 올라야지만 빠칭하셨다.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부족한 인간도 인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콘티도 만화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나가보죠. 콘티부터 만화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썼는데 그럼 콘티와 콘티 이전 단계 여기에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는 홈통이 있고 하나 홈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칸을 짜고 안 짜고 컷을 나누고 안 나누고 이쯤에서 이걸 들으면서 책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홈통이 과연 뭐길래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홍련지 박사님 출동. 저요? 왜냐하면 학술적인 설명은 제일 홈통은 칸과 칸 사이에 띄어져 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번에 가시적 이런 표현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만화가다 요건 아니야. 네. 그런데 이게 가시적 그러니까 눈 앞에 이 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칸이 나뉘느냐 안 나뉘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요즘에 약간 생각이 변화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웹툰으로 와서는 출판만화에서처럼 이 칸의 간격 그러니까 홈통이 경제적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이라는 멋진 말이 네. 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캠퍼스가 무한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칸과 칸 사이에 이 홈통이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될 어떤 그런 의제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에서 칸과 칸 사이에 어떤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연결이 된다는 이런 가정이 독자적인 어떤 연출 방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멋지다. 그런데 방금 제가 뭔가를 깨달았는데요. 저희는 모두가 괜찮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괜찮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저희도 모르게 이전 녹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미 했다고 생각하고 약간 한 1.3배 정도 난이도가 있는 얘기부터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금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지금 멍하니 들으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홈통이 그래서 뭐라고? 약간 2단계에 머물러 계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초로 다시 돌아가보자면 칸과 칸 사이에 있는 틈이고요. 그 틈 사이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납니다. 네. 거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종범 작가님이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하셨던 그리고 사실은 스콧 맥클라우드가 먼저 예를 들었던 것은 앞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망치나 방망이 같은 걸 들고 헤이트하고 내려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배경에 약간은 비명만 울려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어딘가를 어떻게인가 내리쳐서 저 사람이 죽거나 매우 심하게 다쳤다라는 부분을 떠올리는데 그건 만화관은 그 정보를 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만드신 부분이거든요. 그게 전부 홈통 속에 처박혀 있다. 그렇죠. 네. 압축되어 있다. 녹아들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기 74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홈통이라는 유치장 심판 기준은 몇 페이지입니까? 심판도 동일할 걸요? 저희 거의 페이지가 홈통이라는 유치장 안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별개인 두 장면을 하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지요. 비슷한가요? 이 홈통이라는 빈 공간 안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두 개의 별개의 장면을 하나의 발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맥락 자체는 유사하죠. 즉 이 만화가 만화할 수밖에 없는 영화나 다른 모든 이미지 매체와 다르게 만화만의 특징을 갖게 되는 지점을 여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1번 컷에서 내리치려는 괴한의 무기를 보여주고 2번 컷에서는 그냥 비명을 지르는 글자만 보여줬을 때 누가 어디를 어떻게 내리쳤는지 그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장면은 독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려내죠. 그렇죠. 그것을 연상작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맞아요. 이 두 개의 나란히 놓인 연속 그림 사이에 독자가 직접 관여해서 자기의 연상작용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게 바로 만화 만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어나간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독자 참여적인 매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할 수 있죠. 그렇죠. 설명을 해주지 않고 알아서 해석해라고 보여주는 거니까요. 정말 멋진 표현을 많이 했었어. 독자 여러분의 범죄입니다. 독자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독자는 공범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말이 굉장히 멋지죠. 저도 저 부분을 별표 이런 거 쳐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사람마다 설명하는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친 게 아니고 아니 죽진 않았을 것 같고 아니면 생각보다 반대로 역습을 가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만화 가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한번 속여 넘겨볼 생각을 하죠. 반전을 주겠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처음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솔직히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화를 보다가 웹툰을 그려보고 싶다.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해서 신경 쓰는 곳이 컷 안쪽일까요? 컷 바깥쪽일까요?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컷 안쪽이잖아요. 네모칸치고 그 안에 누구를 어떻게 그릴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컷과 컷 사이에 그 빈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정말 만화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3장을 정말 잘 이해하고 쭉 읽으시면 콘티를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거라는 과감한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아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연상이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연상. 그렇죠? 클로저. 클로저. 연상.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 클로저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너무 뭐지? 연상? 연상이라는 말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죠. 뭔가 되게 답답했었던 개념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회차 녹음 때 역주를 한번 제가 읽어드렸었는데요. 이게 원문에서는 클로저라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프린스포 오브 클로저라고 해서 지각심리학의 개념이다. 그래서 완결성 연상의 의도로 쓴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감사하게도 김나코 선생님께서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거 이제 좀 더 지각심리학 쪽으로 설명을 해보았 드리자면 연상이라는 단어로는 이제 연상 게임. 뭐 하나를 보여줬을 때 뭐가 연상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완결성 연상은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맥락의 일부를 보여줘서 그 다음을 연상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일부를 보여줘요. 거기에서 쭉 이어서 연상되는 것들을 작용 어떤 미리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화는 이 전 컷이 그 다음 컷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냥 자유롭게 연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연상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부족하네요. 네. 너무 넓은 개념인 것이죠. 심판에서는 완결성 연상이라는 말로 좀 더 자세하게 김나코 님께서 네. 네. 역주를 달아주셨습니다. 만화기에 지성인이시죠? 네. 근데 이 챕터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흥미로운 발상이구만 역시 좀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만화의 이해가 논문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 만화의 내용이 연구같이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홈통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스콘맥 클라우드가 사용한 방법론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두 분 다 저와 다르게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으셨잖아요. 학술적인 분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밑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배웠던 건 이거거든요. 네. 개념화 범주화 범주화 수량화 수량화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적인 과정이다. 잘 배우셨네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복심리학을 배우면 네. 행복이 뭔데부터 시작해서 네.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데로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만화에서 이렇게 수량화, 객관화, 범주화를 한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챕터가 그걸 합니다. 홈통이 어떤 건지 개념을 개념화 얘기하고 네. 홈통의 종류 정의하고 홈통의 종류에 뭐가 있는가를 범주화하고요. 유형화 그게 대단한 얘기죠. 그게 대단한 거죠. 네. 이게 노무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만 어렸을 때 보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게요. 그 뒤에 독학을 이런 식으로 했던 영향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화들에서 그러면 그 각각 여러 종류의 홈통들을 얼마나 썼을까를 통계를 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나온 거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치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몇 개를 봤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서 더 대단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수치가 왜 이거는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 왜 저쪽 지역에는 이쪽 부분의 연출이 더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죠. 간단하게 지난번 제가 날려먹은 그 녹음처럼 네. 각각 어떤 종류의 홈통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얘기해 볼까요? 그러실까요? 스콘 맥클라우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으면 홈통? 네모칸과 네모칸 사이에 빈 공간이라며 거기에 종류가 왜 있어? 넓은 거 좁은 거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희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스콘 맥클라우드는 1번 컷과 2번 컷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그 사이에 놓여진 홈통의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총 6가지 종류의 홈통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두 분께서 박사님과 석사님께서 아 진짜? 그래요? 아 진짜? 저에게 형 되게 싫어하더라. 아 그래요? 왜 싫어하세요? 석사라서요. 농담이고요. 저는 학사인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일 기본적으로 1번이라고 지칭한 홈통은 어떤 홈통이었나요? 이거는 굉장히 바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우리가 초등학생도 만화를 그릴 때 대부분 이렇게 컷을 짠다라는 종류입니다. 순간이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냥 그 다음 순간을 그리면 돼요. 내가 왼발을 내밀었으면 그 다음에 오른발을 내리는 장면을 그리고요. 내가 옆에서 누군가가 불렀으면 제가 고개를 돌리는 장면을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다음 순간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완결성 연상이 거의 필요 없는 종류의 이동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두 프레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나란히 놓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그냥 중간관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2번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2번은 동작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간 이동인데 이게 1번에서도 예시로 나온 게 첫 번째 칸에 눈을 뜬 여자분 컷에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 컷을 다뤘는데 여자분이 눈을 감았어요. 두 번째는 그럼 어쨌든 눈을 떴다 감았다라는 건 동작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결성 연상 작용이 없는 게 1번 완결성 연상 작용이 그나마 있는 것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알겠네요. 나 이렇게 이해한 건 처음인데? 역시 학자와 같이 읽어야 돼. 역시 녹음은 두 번 해야 돼. 그러게. 내가 저번에 말 안 해줬는데. 1번과 2번의 구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헷갈려요. 이미 이 책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이 중에서 3챕터의 2부분 1번과 2번 구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깨달았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1번 설명할 때 누가 쳐서 쳐다보는 것 정도?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동작간 이동이잖아요. 그거 2번이네요. 네. 2번인데요. 그거는 완결성 연상이 충분히 가동하니까 누가 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쳐다봤다. 그러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한 범주랄지 예상을 해야만 하는 범주니까 동작간 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다행이다. 바로 정정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이거 잘 때 생각난다고 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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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나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들으실 걸 저희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1번과 2번은 이 만화라는 거에 대해 연구를 좀 게을리했거나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사 갈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렸던 제 인생 최초의 원고를 발견했는데요. 제목은 청풍 명월이었습니다. 아 많이 들었다. 너무 초등학교 3학년 치고 수준이 높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청풍 명월이라는. 청풍이라는 애와 명월이라는 두 주인공의 무협 만화였어요. 얼마나 얼마나 수준 높아. 근데 만화가 전부 다 1번과 2번 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걷고 있는데 왼발 다음 오른발을 정말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즉 그 당시 나는 이걸 모두 다 그려야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멘붕이 한 번씩 오죠. 초보 만화가 시절에. 심지어 나이를 먹고서도 처음 만화를 그리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만화를 봤으면서도 자기가 만화를 그리는 와중에 맞아요. 맞아요. 1번과 2번을 막 쓰게 돼요. 맞아. 맞아요. 혼동해서 쓰죠. 그렇습니다. 막 밥 먹는 장면 그리는데 되게 여러 컷 쓰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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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지만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과정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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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 2번의 노예가 됐던 사람이 3번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말문이 트인 모국어 아이처럼 그렇죠. 콘티 연출의 가능성이 확 넓어지는데 3번이 뭡니까? 3번은 소재 이동이죠. 소재 이동이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의 맥락이 비슷한데 그려지고 있는 건 완전 다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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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으면 어떤 이야기의 맥락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한 장면을 종합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개의 컷이 있어요. 1번 남자가 뭐가 또 잘못된 거지 2번 남자가 2번 여자가 아 제리까지도 전화가 없어요. 3번 따르릉 하고 전화가 울리죠. 이 3개의 컷 이러면 제리한테 전화가 왔나? 그렇죠. 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지에 대한 해답이 전화에 있으려나?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어떤 상황 지금 남자와 여자가 대화 중이구나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뭔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때 전화가 왔다 이 종합적인 상황을 3개의 컷으로 보여준 거죠. 굉장히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3번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처음 만화를 배울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초보 작가와 숙련된 작가의 제일 두드러진 차이는 숙련된 작가만이 비약과 생략을 맘대로 쓴다. 맞아요. 그거 처음 쓸 수 있게 되면 된 게 되게 뭔가 호쾌한 기분이 되죠. 하하하 라스트 기억나요. 비약과 생략을 써서 컷을 그리면 처음에는 독자가 이거 이해 못할까 봐 왜 걱정해지는가? 옛날에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걱정해요. 이 컷을 안 넣으면 독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주인공이 팔뚝을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멋있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 컷에 주인공 주변에 12명의 괴한들이 누워있어요. 그러면 잘 그리는 사람을 이렇게 그리면서 주인공이 전부 때려 눕혔다고 이해하겠지. 근데 못 그리면 초보들은 주인공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때려 눕혔는지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리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생략과 비약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아니면 막 이런 거 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종종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려놓고 괜찮은다고 넘기면 여기 대사 넣어야 되지 않아요? 어떤 대사요? 12명을 한 번에 쓰러들일 걸 아무리 나라돼도 힘에 붙이는군 막 이런 말 어? 그거 어? 어? 아니에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이분들이 3번으로 훌쩍 넘어가기 전 단계이군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걸 걷어내도 된다라는 약간 그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 있는 보조바퀴 같은 역할로 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설명이에요. 그러네요. 그걸 떼버려도 된다는 걸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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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서 같이 들으실 거면 이 3번을 내가 지금 쓰고 있나 생각보다 필요할 때 쓰네? 그러면 이제 꽤 만화적인 문법에 익숙해지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3번이 아직 두렵다? 그런 분들은 아직 재미나게 배워볼 곳이 많다. 3번이 참 재미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이동은 장면 이동이라고 하지요. 장면 간? 이동? 네. 네. 신판 기준으로 장면 간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꽤 먼 시간과 공간 사이를 한 번에 뛰어넘습니다. 항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약간 좋아하지 않는 꽤라는 말이 나왔군요. 대체 얼마나 멀고 얼마나 멀어야 장면 간 이동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연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예를 들자면 왜 그 이후로 그는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 그런 다음에 빰 문바이, 빰 파리, 빰 뉴욕 하면서 세컷이 연달아서 나오면 그거는 이제 그냥 저렇게 여러 곳을 가봤다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연역 추리를 하게 되죠. 네. 추리를 한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꽤 먼 시간과 공간 사이를 그냥 훅훅훅 넘어간 거고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이해 안 가시면 여러분 한 편, 그 시각, 그곳에서는 이런 종류의 말이 나오면 장면 간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영화에서 신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신의 개념. 장소가 변했다, 시간이 변했다, 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건 장면 간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화에서는 마스터샷이 나오느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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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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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장면 간 이동이죠. 어? 마스터샷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보신다면 설정컷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설정컷이 말어 용어죠? 네. 마스터샷은 영화 용어. 그렇죠. 그렇죠. 섞었습니다. 네. 마스터샷, 설정컷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장면 간의 이동이 됐을 때 대체 이 변화된 장면은 어느 곳인 거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지?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배경에다가 다 넣어야 돼요. 정보량이 많은 장면이 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시간대를 한 컷에 다 몰아넣는데 그것을 마스터샷, 설정컷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렇게 큰 컷에다가 배경 카메라 멀리서 잡아가지고 롱샷으로 인물들 전신 다 나오고 그 만화가 개그 있잖아요. 콘티이 뭐냐. 세 글자로 행복해지게 하는 법. 설정컷. 아 진짜요? 불행해지게 하는 법. 아 깜짝이야. 그리고 두 글자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회상. 콘티에 쓰여진 회상이라는 두 글자 보면 행복해지거든요. 옛날에 그린 만화 가져온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 만화에서 각각 번호, 각각 종류의 홈통이 얼마나 뭐가 제일 많이 쓰일까? 뭐가 제일 조금 쓰일까?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데 쓰이거든요. 한번 쭉 봅시다. 5번. 그 와중에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틀리면 제가 독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데 방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다가 둘이서 막 뭔가 싸워요. 싸우지는 않는데 뭔가 기분이 분위기가 좀 묘해져요. 묘해지다가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런 다음에 주인공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끼익하는 의자를 클로즈업 한 다음에 다음 장면에서 파란 하늘이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밑에 벤치에 앉아있는 주인공이 나오면 이건 무슨 이동인가요? 저는 장면 이동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장면 이동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장면 이동에 씬이 변화했다라는 지점에서는 그냥 장면 이동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게 또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게 이야기가 맥락이 이어지니까. 근데 분명하게 씬이 변화하는 건 시간대의 변화, 장소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씬은 바뀐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냥 장면 간 이동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기에 꽤 먼 시간과 공간이란 말이 아까 되게 거슬렸거든요. 대체 왜 꽤 멀어야 하나. 원어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 장면 간 이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씬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홍란지 박사님도 그렇게 알려주신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만화가들은 이지자면서 약간 피로해질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학술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 과정을 거칩니다. 만화를 펴놓고요. 두 명의 학자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거의 이거는 몇 번 이동이냐? 내가 보기에 2번인데 아니야 3번 아닌가? 이러면서 싸우는 과정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과정. 이것이 되게 중요한 또 학술 연구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꼭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 이거 스쿠메클라우드 이거 빼먹었구만 막 이러면서 제 7회에 이동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맞아 맞아. 이거 빼먹었네. 아니면 그럼 이건 뭐야. 막 그러면서 꼭 허점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론을 제창한 학자도 바라는 바라서요. 그렇죠. 갱신되길 바라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홈통 다섯 번째 홈통의 유성은 제가 참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오 그러시구나. 저도 좋아해요. 시점 이동입니다. 구판에선 시점 이동이고 심판에서는 양상간 이동입니다. 양상간 이동이다. 저 사실 양상간 이동이라고 말하자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네요? 홈심판에서. 대개 시간을 무시하고 어떤 장소나 발상 분위기 등이 지니는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다치미츄루의 야구만화를 볼 때 굉장히 더운 여름날 갑자원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아다치미츄루가 그립니까? 치어리더. 1번 컷은 하늘 2번 컷은 아지라이가 피어오르는 아스팔트 3번 컷은 막 응원하고 있는 관객석 4번 컷은 불펜의 선수들 5번 컷이 와서야 주인공이 모자를 눌렀으면서 아 찐다 쪄 이런단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사이에는요 뭐 이어지는 동작도 없고요. 네. 그렇죠? 맥락도 없고요. 그냥 이 5개의 컷들을 쭉 이어붙임으로 해서 굉장히 더운 어느 여름날에 갑자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렇죠. 어떤 정서 정서감을 느끼게 하죠. 기분의 정서나 기분이나 분위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5번 양상한 이동 혹은 10점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시나리오 뭐 영화도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를 보다 보면 몽타주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걸 텐데요. 그건 처음 알아요. 네. 보다 보면 되게 뜬금없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뭐 홍남지 교수님이 뭔가 우울하게 앉아있는데 이제 발랄한 제가 막 와갖고 막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지 말고 거기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오고 어 어딜요? 축제잖아요. 라고 한 다음에 장면이 짱 하고 바뀐 다음에 축제 몽타주 축제 장면 몽타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축제 이런 장면 저런 장면 이제 뭐 솜사탕도 있고 뭐도 있고 신기하다. 거기서 이제 둘이 즐기는 장면이나 이제 아름다운 풍광 같은 걸 이제 무질서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 스토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같은 느낌의 그래서 은근히 보입니다. 몽타주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스토리 쓸 때는 한 줄로 딱 썼잖아요. 그림 그릴 때는 한 7권, 8권 맞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마 찍을 때도 힘들 거예요. 드라마 작가들이 종종 쓰는데 남발하면 이제 이상해지거든요. 너무 압축돼서 이상해지는데 써놓으면 이제 촬영 감독님들이 대체 뭘 넣으라는 여름 분위기 몽타주 뭐요? 갈매기, 바다 근데 사람에 따라 약간 얘기가 셉니다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걸 이제 굉장히 작가가 디테일하게 지시하면 싫어하는 촬영 감독님도 있고요. 월권이다 여름 분위기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너무 불친절하잖아 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봄 몽타주 그랬는데 어떤 촬영 감독이 오염된 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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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었다고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고요.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벚꽃을 하라고요. 맞아 맞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총 여섯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고 했죠? 네. 마지막 여섯 번째가 참 이게 정말 맞아 이 사람 학술적이구나. 앞에 나온 1, 2, 3, 4, 5번 말고 과연 없을까 를 고민하다가 6번이 나왔습니다. 바로 무관계 이동 칸과 칸 사이에 아무런 논리관계가 없는 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6번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저희가 한참 얘기했죠?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번 녹음 때도 이게 무관계 이동 이랍시고 해도 이게 그 홈통 이라는 거랑 연결이 됐는데 독자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연결을 하려고 할 거다. 맥락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결성 연상 작용에 의해서 칸 사이에 홈통이 기능을 갖고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6번에 와서 자기가 부정을 해버려요. 맞아. 근데 또 재밌는 게 부정을 해놓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동안 맞아요. 또 실험하죠. 나는 학술적으로 이런 범주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넣긴 했지만 사실 없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중간중간에 생뚱맞은 컷들을 넣어놔요. 이상한 장난질을 해놨죠. 그러면 완결성 연상으로 독자들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즉 이 작가는 굉장히 의무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넣었지만 사실 없는 거 아닌가라는 실험도 하고 재밌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머릿속에 완결성 연상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렇죠. 보여주는 한 페이지를 굳이 넣죠. 이거 지금 생각났는데 만화를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일수록 의미를 잘 찾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만화를 만화에 익숙한가 안 익숙한가의 기준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챕터의 나머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만화를 분석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1, 2, 3, 4, 5, 6번의 홈통 중에 뭐가 몇 프로나 들어가 있는지를 이 사람이 진짜 징하죠. 미쳤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1966년에 나온 판타스틱 4 만화를 보면 총 95개의 칸 이동이 있다. 그 중에서 동작 이동 2번이 65%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만화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되게 여유롭게 얘기하잖아요. 몇 가지 미국 만화들을 그냥 무작위비로 뽑아봤는데 어느 거나 비슷하다군요. A, B, C, D, E, F, G, H, Z 엄청 많은 작품들을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그러면서 어떤 종류의 홈통을 많이 쓰면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구나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1번 유형 장면 간 이동 순간 이동 1번을 많이 쓰면 이야기는 자세해지지만 너무 비효율적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5번 예를 들면 아까 아다치 미출을 예로 들었죠? 시점 이동 양상 간 이동 양상 간 이동 너무 많이 쓰면 아무 사건도 벌어치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번 이동 미국의 주류 만화에서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 만화를 대부분이 2, 3, 4, 5번을 많이 쓰는구나. 2번을 제일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걸 찾아내요.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예외들도 보여주지만 실험적인 작가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일본 만화를 분석하면서부터 재미있어지죠. 그렇죠. 일본 만화는 미국 만화와 다르게 양상 간 이동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일본 만화 그렇죠. 장면 동작 간 이동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양상 간 이동이 대폭 늘고 이런 것도 심지어 마사루 같은 걸 보면 6번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만화도 있는데 여기 다루진 않습니다. 삘릴리 불어바 제규어였나요? 마사루였나요? 어디 나오지 그거? 6번을 쓰거든요.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면서 스콘 백클라우드는 동양의 만화 서양의 만화라고 하면서 일본의 만화가 미국 만화라고 얘기했지만 두 영역의 만화들이 주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건 그냥 미국 만화 미국 만화 냄새가 나지 이러고 대충 넘어갈 것을 대체 이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를 근데 재밌는 건 스콘 백클라우드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요. 그 원인을 찾을 때 만화가니까 만화에서만 찾을 줄 알았는데 문화를 비교하면서 찾아내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 문화의 차이가 있다. 서양은 훨씬 더 목표 중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빨리빨리 전개시켜야 되고 그리고 뭔가 동양의 미는 뭔가 관조하고 그 여백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천천히 느림의 미학 자연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 차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일본 만화야 눈이 크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 맞아 지금 홍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근본적인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투박하게 동서양을 구분짓는 허점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 둘 사이의 회색지대를 또 굉장히 길게 언급합니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 3장을 읽으면 콘티를 짤 줄 알게 되나요? 라는 제 말에 말이 나왔는가 이 홈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얼마나 압축되고 자세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가 나옵니다. 구판 기준 92페이지 네. 동일한 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가 예를 들자면요. 이종범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몇 초를 살았을까요? 여하튼 살았을 그 수많은 초를 매 초를 매 컷에다가 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컷은 많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뽑아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종범 교수님이 오늘 하루가 재미없었던 거는 결코 아닌데 그거를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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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로 해놓는 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컷을 어느 순간을 살리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어떤 사건은 컷을 3개를 배치하고 어떤 사건은 컷을 10개를 배치하고 어떤 데는 아예 할애하지 않고 등등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만화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설명 잘하셨다. 그런데 이 스쿤맥 클라우드가 해놓은 게 지금 똑같은 짓인데요. 굉장히 뭘 이걸 이렇게까지 그려 싶은 균일한 컷들을 왕창 그려놓고요. 몇 개 정도 됐을까요? 저 53 컷을 그렸어요. 와 저걸 세시다니 53 컷을 그려놓고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만화를 그렸어요. 정말 저걸 어떻게 저걸 일일이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몇 개로 어느 장면을 살리고 어떤 장면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만화가 되는 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3 컷의 만화를 10 컷 버전 4 컷 버전 2 컷 버전 바꿨어요. 네. 그런데 2 컷 버전도 말이 돼요. 그렇죠. 사실 2 컷 버전이 제일 웃겨요. 네. 그렇죠. 전혀 장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지지만 어떻게 압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참 만화의 어려운 점인데요. 그 시놉시스를 짠다거나 이야기를 짠다거나 우리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게 주인공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얘의 어떤 변화 곡선을 그려야 될지 까지 나온 다음에 콘티를 짤 백지 앞에서만 다시 원점인 이유인 것 같아요. 어디부터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난 지금까지 뭐 했지라는 현타가 오죠.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건 콘티를 내가 제대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히 글로 쓴 걸 그냥 그림으로 옮기는 단순 번역? 통역?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통역 작가가 된 느낌이에요. 제대로 된 어떤 고민을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옮길 수 있는 거라면 그냥 AI가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AI도 더 발전하면 해낼 수 있게 되겠죠. 그 편집을 조금 또 얘기가 새지만 제가 AI 진짜 무섭게 발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재작년인가? NC소프트 연구원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 영화 예고편을 AI가 만든대요. 영화에 풀 버전이 있으면 그중에 어떤 장면을 어떻게 편집을 해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영화를 볼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돌려서 그 편집을 AI가 하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으면 잘하면 만화 콘티도 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가능하겠다. 전체 영화가 나와 있으면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도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을 다 그려놔야 돼요. 그게 이제 뭔가 기술력으로 모델링이랑 합쳐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이런 목적으로 당신이 결말을 내고 싶으면 여기서는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옛날에 그것도 봤어요. 저는 한 5년 6년쯤 전에 뭔가 대학원 1년 차 때 뭔가 재미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찾던 원래 그때쯤이 제일 의욕이 높잖아요. 쉬운지 어려운지도 모르고 되게 어려운지 고르고 땅 파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찾은 연구였는데요. 어떤 일본의 대학원생이 이 사람이랑 좀 비슷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흔히 소위 얘기하는 거장의 모든 만화를 전부 다 콘티화해서 패턴을 뽑아내려고 한 거예요. 대단하다. 클라이막스를 이케다 리오코인가요? 네. 이케다 리오코 식 하면 그걸로 콘티가 쫙 나오고 대츠코호사무 식 그럼 대츠코호사무의 패턴대로 컷이 쫙 나오고 그게 되는 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초기 단계였지만. 그분의 그분의 훗날 연구가 전해지지 않는 걸 보면 그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콘티의 컷 배열에 과연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약간 걸렸나 봐요. 나중에 그래서 더 진전은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야망 넘치네요. 소름끼치는 연구잖아요. 그러게요. 야망 넘치는데 그게 있다는 거는 그게 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어떤 순간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홍현지 교수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까 얘기한 제가 우리 나가요. 축제잖아요. 라고 손목을 잡고 뛰쳐나가는 장면을 이케다 리오코 버전 대츠코호사무 버전 윤태호 버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빅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 대단하다. 굉장히 다작을 한 작가는 그게 가능해지겠죠. 그렇겠네요. 이쯤에서 저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과거에 애니메이션 북 무비북 이라는 형식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영화의 스틸컷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화책 애니메이션의 스틸컷으로 만화책까지 편집을 한 책들이 인기가 꽤 유행을 했는데 어느새부터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순간순간으로 그냥 만화책처럼 엮어놓는다고 해서 재미가 있을 리가 없지요. 없다는 걸 저희는 지금 알죠. 정말 놀랍도록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컷을 빼고 어떤 것을 넣을지가 정말 중요한 창작의 영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이미 뭐 창작자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했었죠. 그때는 그렇죠. 기계적으로 했었죠. 사실 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최소한 전문가가 하지 않았다는 생각 전문가라는 건 이 경우에는 만화가인데요. 만화가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만화가가 했어야 하면 다시 그리는 게 빨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김삼순 어떤 장면을 컷컷으로 스틸컷을 잘라다가 만화책처럼 묘사를 했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원작에서는 현빈 씨가 김삼순 김선아 씨를 딱 부르는 순간 김선아 씨가 너무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 상황인데 못 만나고 있다가 자기를 부른 거예요. 뒤에서 그 순간 김선아 씨는 놀라서 멈춥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못 박힌 듯이 있다가 뒤를 돌아 봅니다. 이 장면을 만화에서는 김삼순 부르는 컷과 뒤를 돌아보는 컷으로 붙여놨어요. 아 안 돼. 안 돼. 왜? 왜 그랬어. 거기서 우리들은 어떻게 컷을 넣고 빼야 그렇죠. 아 오랫동안 못 박혀 있구나 얼음처럼 굳어있구나 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그 컷의 이동 여섯 가지 중에 어떤 걸 쓸지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시점 이동인가 양상 간 이동인가 아니 하지만 회상을 한 컷 정도 아니 회상을 넣으면 구리겠지 회상을 뺄까 널까 손을 클로즈업 할까 하지만 창밖을 클로즈업 할까 양상 간 이동으로 발을 보여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다음 장인 4장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컷 자체를 길게 늘려볼까 그렇죠. 페이지 밖으로 빼볼까 별생각을 다 압니다. 전장을 쓸까 그렇지. 이런 것들 어떤 컷을 넣고 빼고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홈통의 개념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고민을 시작하고 나면 지옥이 열리지만 만화는 훨씬 더 멋져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한 얘기 있잖아요. 이종모험 작가님이 이걸 알고 나면 콘티를 잘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잘 그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왜 존무신지는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저의 슬픈 고백. 사실 저 말에도 맞아요. 내가 왜 못하는지 이제야 알았어. 이게 안 됐구나.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확인하는 단계. 하지만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고통을 피하고 싶다라는 분들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걸 알아야 시작성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고통을 피하고 싶다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통 왜 못하냐면 어디부터 고민할지를 모르시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만화의 이해 3장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콘티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오늘 확실히 두 번째 녹음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하니까 좀 괜찮네요. 좀 더 이렇게 체계성이 있네요. 네. 빠심은 줄고 체계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덜 죄송해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은 스콤백 클라우드의 만화에 의해 이러다가 저희 한 챕터 한 챕터를 매주 하겠는데 이래도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의 영혼이랄 수 있는 만화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깃들어 있는가 컷과 컷 사이에 깃들어 있다라는 내용의 3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약간 만화랑 비슷한 게요. 죄송해요. 자꾸 난입해서 난입하라고 있는 저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걸 길게 다루고 어떤 걸 짧게 다루고 어떤 컷을 키우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저희는 지금 2장과 3장을 크게 다루기로 전략적으로 작가적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뒤로 가면 생략하는 것도 생기고 이렇지 않을까요? 뒤쪽 챕터는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이런 거는 저희가 입으로 구현하기 너무 힘든 영역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 읽어보시죠. 이러고 퉁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장은 중요해. 다음 장은 중요하고요. 다음 장은 중요하고요. 다음 날 4챕터는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고 6단계도 중요한데 큰일 났네. 6단계 할 때 나는 정말 발광할 거야. 빠심으로 거기까지만 하죠. 시간 틀하고 6단계 보여주기와 말하기 거기 스토리 작가랑 그림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다 해야겠네. 다 해야겠네. 선 속에 살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꽤 길게 함께 걸어갈 책인 것 같습니다. 견디면서 함께 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통합하는 사람부터 껴 가지고 나는 작가들의 파키스틱 유튜브 웨툰스쿨의 마침산책 저는 지금까지 말한 간종검이었고요. 도농란지였습니다. 양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